풀 구성입니다. 컴퓨터에 달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를 다 다는 컴퓨터죠. 이게 뭐 특별한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쓰는 거에요. 엑셀이랑 워드 많이 하고 모니터는 3대인가 쓴답니다. 그리고 녹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게임을 2개 돌린대요. 근데 이분이 좀 좋은 사양으로 맞추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90만원 짜리 i3에 1650으로 했는데 근데 이분이 더 좋은 거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사양을 올렸습니다. cpu i7 1700 i7 1700 토그부스트 문제없는 스틸레전드 b460 그리고 rtx 2060 1660ti 사는 2060 사양이 낫죠. 급이 다르죠. 급이 작업 능력에서 작업 능력에서 2060이 월등이 나요. rtx가 게임은 1060, 1060, 1060, 1060, 1660 ti 랑 2060이랑 게임 성능은 거의 차이 없는데 3d 랜더링은 작업성능에서 2060이 월등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멀티리더 기도 달았으면 좋겠답니다. 요즘 잘 안쓰는데 2.0 버전인데 3.0 버전은 이거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0 버전을 굳이 이제 사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서 2.0 버전이 있습니다. 3.0은 케이스 앞에서 지원하니까 멀티리더 기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무선도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무선 와이파이 되는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선 와이파이를 위해서 와이파이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17만원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는 차라리 무선 랭카드 있잖아요. 조그만한거. 이거 다는게 낫습니다. 이거 15,000원 밖에 안해요. 이거 볼크로 나와서 싸. 원래 이게 3만원짜리가 보통 많은데 볼크로도 15,000원짜리 있습니다. 이거 달면 돼요. 이게 성능이 제가 그때 이제 살 때 스펙 보니까 3만원짜리와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볼크로 나와서 싼거에요. 이거 달면 되죠. 15,000원 주고. 멋졌다고 그거 와이파이 때문에 5만원이나 더 주고 삽니까? 그 메인보드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램 살 때도 마찬가지에요. 램 사고 방열판 따로 사서 붙이면 돼. 그런데 방열판 달려있는 램은 가격이 두배에요. 그리고 이분이 동그리도 필요합니다. 동그리는 usb형으로 끼우기로 했고. 그리고 dvd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dvd 중고로 이제 이건 서비스로 달아드립니다. md스크. md스크로 해가지고 이거 달아드리면 되고. 타워클로는 뭐라 할거냐. 타워클로는 이분이 원래 이분이 이제 2만원을 더 모래 주시더라구요. 원래 금액보다 2만원을 더. 그냥 예전에 그 컴퓨터 업그레이드 싸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분이랑 대화 기록을 뒤져 보니까. 예전에 이제 아들이 게임을 한다고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동네 수지점 가니깐 다 갖다 버려라. 뭐 다 바꿔야 된다. 뭐 새로 사는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보내서 제가 뭘 업그레이드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싸게. 그러니까 싸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정직하게. 아 요거 이거 시비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픽카드만 끼면 되겠네요. 파워도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갔더니 60만원 70만원 새거 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0만원인가 뭐 그 정도로 그 게임 돌아가게끔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 돈을 그때 많이 세이브 한게 감사한지 이제 돈을 2만원 더 보내셨더라구요. 그래서 타워플러는 원래 이제 저기 CR1000이나 S214. 제가 요거를 달려고 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지만. AC400으로. 펜 두개 달린거. AC400으로. 요거 이제 품절입니다. AC100이 품절됐죠. 옛날에. AC400도 이제 품절. 요거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뭐 다른 데서 오픈마켓에서는 판매되는 게 있겠죠. 품절인지 일치 공급 중단인지 모르겠지만. 떴습니다. 품절이라고. 이거 가습이 겁나 좋죠. AC400. 요걸로 달아서 해야 됩니다. 요 모든 것을 다 달아야 돼요. 거의. 거의 대부분 다 달아야 됩니다. 이런 대부분이 다 달아야 하는 것을 소화하는 케이스가 뭐냐. 괜찮은 케이스. 그. 아수라죠. 미들타운은. 미들타운은 아수라죠. 미니타운은 엠파이어 미니미. 엠파이어 미니미 이거 다 달립니다. 아수라도 멀티리더기 DVD 다 달리죠. 근데 어. 2060이고. 그리고 i7이니까 미니타워인 엠파이어 미니보다. 엠파이어 미니미 해도 됩니다. 그 밑에 바닥쪽에 에어올이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픽카드 발열이 별 문제가 없어요. 상단파워이기 때문에 후면팬이 80mm이지만 같이 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고. 근데 이제 아수라로 그냥 했습니다. 케이스 짝을 필요 없다고 하시기에. i7의 256구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워쿨러가 달리면.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타워쿨러 달리면 이리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빨리 뒤로 슥슥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미니타워를 써도 됩니다. 엠파이어 미니처럼 밑에 에어올이 뚫려있는 그래픽카드. 케이스 내부 발열은. 그래픽카드 때문이에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달리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케이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뭐 100처럼 낮은 그런 온도인 것도 마찬가지에요. 타워쿨러 달면 후면팬 없어도 될 정도에요. 우리 삼성 슬림형 컴퓨터 사면 파워가. 여기 밑에 달려있는 파워가. 그 케이스 내부에 있는 발열을 빼서 밖으로 빼는 방식이죠. 컴퓨터는 없어요. 근데 CPU i7이야. 문제없다는 거지. 대신 내장 그래픽이지. 그렇죠. 그냥 무조건 뭐 시스템팬. 막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컴퓨터의 시스템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여기다 1080을 달아 버리면. 위에다 상단에 펜 두 개 다는 게 좋죠. 1080을 달아 버리면. 컴퓨터 내부 발열의 핵심은 뭐냐. 원인은 뭐냐.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AC400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 이거 리뷰 아직 덜 올렸다.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쿨러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조립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스틸레전드도 그렇고. B460 프로4도 그렇고. 원래 ATX 일반형이랑 미니형 보드랑. 미니가 더 비싸잖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니가 훨씬 싸더라구요. 스틸레전드도 그렇고. 그 쿨러4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여튼. 딱 열어보면 기분은 좋아. 이렇게 비싼 보드가. 이 보드가 가격은 이제 13만원대지만. 이런 구성품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 20만원대 보드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더 좋은 것도 있어. 어 이렇게 별로 안 비싼 건데. 뭐 이런 거까지 들었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 제 생각인데. 이거. 원래 한 6만원에. 쇼시 하려다가. 이렇게 좀 싸게 나온 거 같아. 왠지. 왜냐면 이거 일반형 보드는. 이거 17만원인가 그래요. 이거 백판넬. 이거. 스폰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13만원에. 원래. 쇼시 하려고 했었던. 모델이 아닌 거 같아. 그냥 아무리 봐도. 그냥. 저기 뭐야. 좀 많이 팔아볼려고. 되게 싸게 하는 거 같아요. 그냥. 13만원 째 보드가. 퀄리티가 아니야. 제가 이 보드. 원래 보드 제가. 제가 싼 거 쓰잖아요. 근데 이 보드는. 좀. 잘 쓰는 이유가. 이게. 13만원 이상의 퀄리티에요. 이게. 13만원 짜리에서 나오는. 나오던.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프로포도 그렇고. 프로포도. 그. 11만원대 나오는 퀄리티가 아니야. 원래. 11만원대 보드는. 그냥. 이 땅이어야 돼요. 그냥. 아수스 있잖아. 이거. 비사루꼬. 그냥. 이래야 돼. 그냥. 이래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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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슬론 4개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 프로포도. 프로포도. 요. 방역판. 요. 방역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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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없고. M2. 여기에. 방역판. 이거. 그대로. 다 있잖아. 같이. 아. 맞다. 이거. 와이파이. 여기다 달면 되죠. 와이파이. 이거. 안테나. 이거. 여기다 달면 되죠. 여기다. 여기다. 아. 다행이네. 이 방역판이. 안쪽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 방역판. 떼어내고. 이거 하려면. 아. 머리 아플텐데. 초만나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보드. 외부. 테두리 있잖아요. 포장. 이 방식도. 12만원. 3만원대가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거. 더 비싼 보드에. 그. 포장되는. 그런. 포장 방식이에요. 이런게. 매관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탈. 13만원대죠. 탈. 박격포는 그냥 제가 안씁니다. MSI 보드는 제일 안씁니다. MSI 보드는 그냥 제 경험상. 메인보드가 사망을 잘하고. 메인보드가 사망을 하면서. CPU 사망을 시키는 경우가. 지금까지 몇번 안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MSI 였어. 그렇다 잘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수라 케이스 후면팬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요걸 다는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달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위에 이제. 방열판 쪽에. 이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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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지는 않는데. 0.5mm 정도로. 이게 딱. 있어요. 그럼 요. 이 브라켓을 끼운 상태로는. 지금 이걸 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걸어놓은 상태에서. 걸어놓은 상태에서. 얹어놓고. 핀을 꼽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요. 요건.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타워클로를. 예. 이렇게. 방열판에 있는. 메인보드 샀는데. 타워클로 달려고 하니까. 달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였습니다. 이분이 끼워놓고. 꼽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워클로. 다른거 샀더라고. 근데. 그것도 또. 이런 거야. 그분이. 갖고 왔는데. 요런 방식일 땐. 요렇게 하면 됩니다. 미리. 이거를. 여기다가. 결합하기 전에. 걸고. 결합하면 됩니다. 먼저. 걸고. 이거는. 끼워놔야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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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놓은 상태로 해야 됩니다. 요거. 핀만 안 꼽는 거예요. 끼워놓은 상태에서. 놓고. 당연히. 케이스에. 모두. 결합한 상태에서. 죽어도 못 넣습니다. 이거. 죽으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꼽아서 넣을 수 있는 거지. 꼽아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딸깝. 요거는. 요쪽 부분은 아직 걸면 안 돼요. 요쪽 부분은 아직. 어. 그. 핀을 꼽기 전까진. 걸면. 핀을 꼽고 난 다음에 걸어야 됩니다. 핀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기. 위에서. 고정하는. 나사 방식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제낀 다음에. 이렇게. 제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낀 다음에. 여기다. 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낀 다음에. 핀을. 그리고 여기도. 핀을 꼽고. 여기도. 핀을 꼽고. 핀을 꼽고. 핀을 다 꼽은 다음에. 걸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꾸로 안 꼽았지.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게 다 해놨는데. 보면 거꾸로 돼 있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cpu 지금. 핀이. 두 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꼽아주면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니까. 그리고 이 쿨러의 경우에는 선의 시작이 여기에요. 선의 시작이. 이쪽도 여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물론 이거를. 이거를 이제. 떼서. 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선도 길고. 여기가 선의 시작이. 여기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매듭을 져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타이로 묶어놨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묶어놨고. 이쪽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밑으로 쳐져가지고. 덜러덜 안거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조립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선이 여기서 시작되면. 여기 덜렁덜렁 거리게 두지 마시고. 여기다가 매듭을 만들어서. 여기 타이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선정리하는. 무선 앵카드를 여기다 꼽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끼우는. 이 뭐라고 해야죠. 어떤 이 선의 이게. 딸깍하고 꼽히는 거예요. 이게 뭐. 돌려가는게 아니라. 딸깍 꼽은 다음에.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뭐. S자로 뭐. 이렇게. 한번 매듭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쪼이면 됩니다. 안쪽에서 끼워서.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게. 훨씬 쌉니다. 이거. 이제. 안테나는. 돌려서 끼워서. 딱 하면 되죠. 그런데. 어. 우리가 다이스페에서 파는. 5000원짜리. 그. USB형. 그거랑. 어. 이거랑. 어. 사용해보면. 일반적인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는. 어. 우리의 용찌찌씨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져서. 왜냐면. 걔가 병원에서. 공유기 한 대에. 막. 여러 명이 와이파이 쓰고. 장비 연결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걔가. 6개월을 연구해가지고. 걔가 한. 걔가 산. 공유기랑. 무선행카드만. 한. 각각. 10개씩 될걸요. 다이소꺼. 뭐. 무선행카드 좋은거. 비싼거. 다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공유기가. 28만원짜리입니다. 용찌찌가. 공유기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이피타임꺼 샀다. 아이피타임 되게 굴이 되요. 제일. 학급이 안 좋대요. 그래서 막. 중국에서 이제 막. 해외쇼핑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면. 50만원짜리인데. 해외에서. 즉굴에서 25만원짜리 산겁니다. 그거 뭐지. 모델명이 몰라. 그거. 무슨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공유기가.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비싼 공유기 장점은 뭐냐. 여러명이. 여러명이 접속해도. 속도 저하가 되지 않는다.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네티스꺼. 3만원짜리 공유기 썼거든요. 유무선 공유기. 그거 쓸 때.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하잖아요.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면. 스타를 하잖아요. 그럼 끊깁니다. 스타가. 이렇게. 겁나 천천히 움직여요. 드론이. 그래서. 25만원짜리 공유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무선 유선 다 해봤죠.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구요. 똑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다이소 가셔서. 5천원짜리 쓰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명이. 아. 이거 무선 랜카드지. 비슷합니다. 무선 카드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쭉. 다 한 가닥씩.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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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FM 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립하는 업자가 없죠. 왜냐면.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깨끗할 뿐이죠. 한 대 뭉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따로 정리하는 게. 더 낫긴 한데. 같이 묶어서 정리한다고 해도. 이 파워선은. 이거랑 같이. 아무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분이. 하드를. 이제. 이 테라짜리를. 이제. 어. 하나 달아달라고 해서. 이 테라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엔. 어. 지금. SSD는 500기가. 하드는 2테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1테라 SSD. 하나 다는 게 낫지 않냐. 가격은 비슷하니까. 1테라 SSD. 1테라 M2나. 2테라 하드랑. 500기가 SSD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예전에도 뭐. 얘기했듯이. 하드가 달리면. 이제. 좀 느려져요. 컴퓨터 계속 느려지는게 아니고. 순간순간. 멈칫. 멈칫하는게. 조금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할 때. 하드에 데이터가 많았을 거에요. 여기에 영화 하나 있으면. 별로 안그러는데. 여기에 막. 오만 데이터 있잖아. 복잡한. 문서 몇천개. 막. 영화. 음악. 오라라라. 있잖아.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1테라 SSD를 하기엔. 용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하드를 다른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았는데. 아수라 케이스의. 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플라스틱 재질이 변했습니다. 요거. 알아채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컴퓨터 업자 중에. 아수라 케이스. 요. 플라스틱이. 바뀌었다는 걸. 아는 사람 나밖에 없을거에요. 왜냐면. 플라스틱 재료에. 관심이 많거든. 아. 미니카 조립해 보고. 또. 3D 프린터로. ABS랑. 일반 저기. 필라멘트랑 출력해 보고. 그리고. ABS랑 필라멘트 사이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중간재재. 그것도 있고. 플렉시블 다 출력해 보니까. 아이. 재료가 엄청. 중요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금 여기 있네요. 보면. 자. 보면.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게. 월등하게 좋은 재질이죠. 그것처럼. 플라스틱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뭐. 이런거. 가위에 쓰인건 좀 싼거죠. 근데. 되게 단단하죠. 이건. 어떤 플라스틱 재료가 좀 더 좋은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는건. 이게 좀 휘어지고. 이렇게. 우리. 저기. 막. 싼 문구점에 가면. 100원짜리 장난감. 500원짜리 장난감 가면. 플라스틱 이상한거 안좋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와 비슷한거였는데. 예. 좀. 괜찮은걸로. 그러니까. 이 설계대로 딱딱 잘 나오는. 그런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하드를 딱 꼽으면. 정확하게 딱 들어 맞습니다. 이. 아수라 케이스의 장점은. 바로. 이 플라스틱 가이드 있죠. 이 플라스틱 가이드. 어. 그냥. 펜 많은게. 좋은줄 아는 애들 있잖아요. 강화유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용도. 보기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 아수라 케이스가. 왜. 지금. 괜찮은. 케이스라는거를. 모를겁니다. 아수라 케이스가. 구형 케이스가. 구닥다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말하면. 걔는. 컵 엿도 모르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걔는. 걔는 그냥. 저기. RGV 지원되는 펜 많이 달려있고. 막. 그냥. 그냥 좋은줄 알고. 막. 하는애들이 있죠. 그니까. 한마디로. 저기. 벤츠 지바겐 같은거 있잖아요. 벤츠 지바겐 보고. 뭐임. 어. 참. 겁나군이네. 걔가 포털 생겨가지고. 차 딴걸 왜 끄고다님. 이렇게 말하는 애입니다. 이 케이스가. 출시되고. 저기. 판매. 2위. 3위. 그랬었죠. 이 케이스는. 플라스틱 가이드랑. 그리고. 또. 최고의 장점. 유튜브에서. 뭐. 리뷰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어. 모양 가지고. 뭐.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마감.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완성도적인. 어떤 설계적인 완성도. 그런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 위에 보면. 뭐. 다른건 다 둘째치고. 펜컨트롤러 있잖아요. 펜컨트롤러. 수동으로 달려있는 케이스가. 지금 나오는게 있나. 거의 없을걸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RGB로 조절하면 되지. 모터렉으로 조절하면. 원시지 데임. 이렇게 할텐데. 야. 너의 방 스위치 있잖아. 그거. 핸드폰 켜서 어플로 킬래. 방 스위치가 편하죠. 방에 형광등 켜는거. 마찬가지에요. 이게. 가운데 있으면. 멈춤이고. 위로 올리면 고속인가. 여튼. 위로 올리면 고속. 밑으로 내리면. 거꾸로 일수도 있습니다. 고속 조속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다크 플래시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다크 플래시 같은. 여기 있네요. 다크 플래시 같은. 이런 케이스는. 펜 속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언젠가 펜 수명이 빨리 달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때요. 어. 나 상담 펜 좀 오래 쓰고 싶어. 아. 꺼버리면 돼요. 어. 겨울이네. 후면 펜 저속으로만 도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저속. 후면 펜만 저속. 아. 여름이야. 나 게임 겁나해. 둘 다 고속. 이렇게. 펜의 수명을. 자신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손 몇 번으로. 언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있니. 지치 않게. 이게 훨씬 편하지.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어. 아수라 케이스에는. 저기. 저기. 멀티 가이드 장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나. 멀티 가이드를 달 수 없죠. 멀티 가이드를 달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서비스도 달아 드린다고 말한 건데. 없어서. 못 달겠습니다. 멀티 가이드까지 달리는 케이스는. 엠파이 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니 타워 케이스가 또. 올인원이네. 엠파이 미니 미니. 엠파이 미니 미니. 엠파이 미니 미니. 이랑 아수라가. 완성도가 제일 높은 케이스에요. 미드 타워 중에서. 아수라. 미니 타워 중에서. 엠파이 미니 미니.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구 설계상. 좋다고. 괜찮은 품질. 조도조도 괜찮게 잘 되어있습니다. 위에도 왜 시방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컴퓨터를. 제가. 컴퓨터를 만약에 맞춰야 된다고. 케이스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아수라 선택합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파워를. 공기 흡입구를. 이쪽으로 달 수 있고. 이쪽으로 달 수 있고. 그러니까 파워를. 이렇게 뒤집어 달 수도 있게끔. 구멍을 멀티로 뚫어 놨어요 요게 파워를 뒤집어 달게 흡입구를 위쪽으로 하게 했을 때 장착하면 끼워지는 파워나사 구멍입니다 멀티로 두개가 뚫려 있어요 지금 출시되는 저기 저번에 그 디오 케이스도 그렇고 뭐 해치식도 그렇고 요즘도 하는 케이스는 하단 파워는 무조건 아래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끔 이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하나만 나있어 하나만 흡입구가 아래쪽으로 될 수 있게끔 만 장착되게 구멍이 나 있어요 커넬 케이스랑 디오 케이스는 이 케이스 위쪽으로 이 공기 에어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 많은 곳에서 사용할 사람은 파워 흡입구를 위쪽으로 하는게 낫거든요 위쪽으로 상담 파워 상담 파워 처럼 내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밑에 먼지 막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발 신고 있는 사무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에어홀을 뚫어놨어 팔을 거꾸로 하면 좋은데 구멍은 그냥 하나만 뚫어놨어 아래쪽으로 안 꼽혀요 디테일하기가 못한거죠 이거는 비록 이 위에는 안 뚫어놨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거꾸로야 거꾸로 이 위에 에어홀을 이거를 여기다 뚫어놨어야지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 펜다라고 하드시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에어홀을 여기다 뚫어놨어야지만 이제 좀 더 쉬운데 하지만 이 케이스가 지금 보면 제가 흡기는 틈이 조금만 있어도 바람을 잘 빨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파워 이 공간이 이렇게 이게 틈이 많아요 틈이 많습니다 이 틈이 많기 때문에 이 이 간격으로 충분히 흡기가 되요 파워 팬이 빨아들일 때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람이 쏙쏙 빨아들어서 여기로 싹 빨려 들어가죠 위로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쓰는 케이스는 저 위로 올려 달 거예요 제 거라면 근데 지금 남의 거라 지금 괜히 위로 올려 달았다가 또 어떤 애가 와가지고 또 잘 모르는 애가 보고 또 그러죠 야 이거 컴퓨터 뭐야 뭐 조립 똑바로 한 데서 샀다며 뭐냐 파워방도 거꾸로 달아놨네 야 하단 파워드 인마 독립내가 거기 있어 밑으로 달아야지 아 먼지 필터도 여기 있는데 먼지 필터도 누가 위로 달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밑으로 달은 겁니다 저라면 바로 위로 닫니다 좀 컴퓨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신경 안 쓰거든요 저도 이 밑에 먼지 때문에 책상 밑에 먼지 겁나 많잖아요 사무실 먼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막 다 막히는 거에요 위로 달 텐데 어쩔수 밑으로 달았습니다 아수라 케이스가 여기 이제 에어홀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에어홀 없어도 여기 틈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달아도 된다는 거죠 요 구멍도 멀티로 뚫어져 있더라구요 되게 괜찮은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에 딱 하나 있는 흠이죠 요 구멍 없는거 선은 파워선도 이렇게 다 한 가닥씩 이렇게 다 한 가닥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다 하나로 이렇게 문어발처럼 쫙 벌려서 아 지금 몇시야 새벽 3시네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눈 떠 있는 모든 시간 저는 죽기 전에 해야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에 글을 쓰고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컴퓨터 조립 다이아 이건 자 그만 해야돼 이건 아 진짜 그만 해야돼 진짜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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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때문에 지금 편의점 매출이 반품해 나가지고 아이씨 지금 원래 이거 아 진짜 어쩌다 아 책 사야 되는데 아이씨 아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몇분이야 뭐 씹으면 지났네 뭐 뜨레기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않겠죠 뭐 끝까지 쭉 보는 사람만 보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뭐 그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아 유튜브는 수리 좀 안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짜증나 아 전화도 좀 안했으면 좋겠어 짜증나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요거 이 사타선 이걸로 dvd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럴때는 여기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로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을 하는 애들이 머리가 겁나게 나빠 아니 이거 여기다 쳐 쑤셔넣고 있다니까 좁은데 아니 이런놈 되지 일로 선 길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렇게나 긴데 길이 여기까지 가는데 엄청 한참 남았는데 유래가지고 돌려면 깨끗하지 왜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있니 그리고 이 둘 중에 남는 아이디 있잖아 이거 이거 가지고 여기 펜저널 연결하면 되잖아 이거는 하드 연결할 수 있게끔 아예 독립적으로 빼가 여기다 두고 이거를 왜 여기다 꽂고 있는데 나 이해가 안돼 진짜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수리 오는 사람들 보면 아 짠아 되게 싸게 아 진짜 아 여튼 어제도 그 유튜브에서 또 보고 뭐 수리 뭐 뭐 전화가 왔는데 아 말투부터가 존리 맘에 안 들어요 여보세요 아 뭐 컴퓨터 뭐 수리 뭐 땜에 뭐 전화드렸는데요 아 돌았나 이 새끼가 아 그 그렇게 말하는 놈들 보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좀 깔 봐 이렇게 컴퍼니 뭐 수리하는 사람 뭐 이 요런 거 있잖아요 깜봐 그런 놈들 와가지고 그놈 직업 뭔지 보잖아요 아니 뭐 어디 뭐 중견기업 중견기업 패스하고 최소한 어 어디요 건물주 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좀만한 건물 말고 2,3층짜리 건물 말고 큰 건물 8층짜리 9층짜리 빌딩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밖에 못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텐데 그렇게 말하는 놈들 보잖아요 그럼 이케아 뭐 씨 뭐 저기 뭐지 뭐 돼도 않는 뭐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 다니거나 뭐 어디 영업하거나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고 사는 애 있잖아요 풀칠하고 사는 애 딱 겁나 웃겨 근데 사람을 싹싹 까보더라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컴퓨터 수리하고 문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어서 영상 하나 봤어 내가 올린 영상 한두개 봤어 그거 한두개 보고 이제 아유 여기다 전화하면 뭐 거의 뭐 꽁으로 하겠네 요 생각으로 전화 온 놈들이에요 요 생각으로 근데 제가 또 또 그런 놈들한테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성품이 제가 성품이 곧고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본성이 좀 선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놈들 오면 저는 고생만 잔뜩하고 2,3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또 그냥 아예 원천 차단하라는 거죠 그냥 며칠 전에 결혼사람도 그냥 에러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동네 수리점 가면 2만원은 된다고 말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수리 이제 전화 오잖아요 예전에는 어디 보고 전화하셨나 물어보거든요 요즘 안 물어봐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어 말투만 들어도 알어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는 어디든 검색을 했든 지도 검색을 했든 블로그를 봤든 무슨 카페에서 글을 봤든 컴퓨터 검색을 했든 그냥 얻어 걸린 놈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도 미친붕 낚시할 때 그냥 확 던졌는데 그냥 지나가도 미친붕 텅으로 딱 낚이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아 그런 애들을 나 상대를 하기가 싫더라고 그냥 엿도 아닌 것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사람 뭐 뭐 말하는 것부터가 제조가 아 겁나 빡돌아요 그래서 지도는 또 존네 아끼려고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어서 뭐 상대방 고생 겁나 하는데 그 1,2만원 아끼려고 아 내가 왜 그런 놈들을 그렇게 해서 특히 저기 그 되도 않는 화이트 칼라 아시죠 되도 않는 화이트 칼라 아니 그 되도 않는 뭐 어디 되도 않게 증권회사 같은데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지가 애플 다리인 줄 아는 애들 알고 되도 않는 회사야 그 회사에서 연봉 한 2억 받냐 어 연봉 한 1억 받냐 꼴랑 연봉 받아봐요 5천 6천 회사 7천 받겠네 6,7천 받는데 부심 무슨 자부심이 뭐 목에 힘 들어왔어 이 목소리랑 어 저번에 제가 퀵서비스를 이제 서울 무슨 동네 도곡동 옆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무슨 동네여? 어 그 무슨 동네 뭐지 제가 그 동네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몰라요 거기 잊을 않았는데 아 아 아 순간 까먹는 거지 그 동네를 어 아휴 그 돼도 않는 회사 오줌장게 다니는 놈들 중에 자부심이 쩌는 놈들 지가 무슨 어 저기 뭐야 어 워렌 버핏 직속 오른팔인 줄 아는 놈들 어 지가 무슨 어 뭐 나사 연구원인 줄 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병신들 아 그런 놈들이 유튜브에서 이게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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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전화 올릴도 없죠 왜냐면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겁나 짜증나게 받거든요 예 아 아 아 나중에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그냥 그냥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내 시간이 날라가는 것 자체가 아까워 유튜브 그런 놈들이 많더라니까 범생이긴 하지만 법무사나 공인노무사 이런 사람들이 범생이잖아요 범생들을 제가 좀 무시합니다 범생들을 고무밖에 안하면 범생들을 좀 의사를 좀 무시해요 의사를 좀 무시하지 아 법조계 사람들은 별로 무시 안해 왜냐면 법조계 사람들은 어 사업가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어떤 어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예술인도 만나고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 지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아 아니 봐봐요 저기 뭐 우리 뭐 재벌급 뭐 회장급 안 돼도 뭐 만들어낸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밤새는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뭐 조그만한 병원으로 의대 졸업해 가지고 이제 이제 병원을 차린 애들은 아 추견해지지 그리고 어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은 재력을 가질 수 있고 명예와 진짜 부를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아 아프리카에 자원봉사 하라고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 봐봐요 야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오다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저기 뭐지요 뭐 한남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 달에 월세 몇억이 들어오는 사람들 한 달에 월세만 몇억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 템프로를 왜 가냐면 돈을 쓸데가 없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쓸데가 없는 거야 그 돈을 쓰려고 가더라고 제일 처음에 너도 신기했어 아 미쳤어요? 4명이 가도 4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왜 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그 돈을 쓰지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 다르더라고 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야 한 달에 몇억씩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맨날 놀 수 없잖아요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템프로 같은 가서 몇 백만원 쓰고 오는 거야 몇 천만원 천만원을 막 돈이 너무 자꾸 들어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내일 뭐 재산을 다 쓰기는 커녕 드론을 잊어도 다 못 쓸 것 같거든 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더라고 아 그런 사람들 정도 돼야 예 저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신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병신들이 그냥 아이고 와가지고 그냥 개폼 잡는 거고 아 이런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내가 아 그런 게 왜 그러냐 이 컴파리 라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제 학급으로 보는 거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폼파리 중고차 컴파리 뭐 이런 것들 어 낱개 보죠 낱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영상만 많이 올리니까 컴퓨터 이걸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야 컴퓨터로 이걸로 먹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겠냐 어 겁나 진열하니 야 이걸로 먹고 살아봐라 내가 이렇게 했냐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영상은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깐 다음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그래 안 그래 말하는 거 보면 모르냐 뭐 성격이라서 그런 건 줄 아냐 야 너도 임마 손가락 거지 같은데 임마 어 참고 엄마 그 니가 직업해서 구시거리잖아 마찬가지지 뭐야 아부리를 21분을 또 털었네 아부리를 21분을 또 털었어 야 몰라 그냥 편집 안 해 길어지는가 말든가 길어지면 길어지면 골라보고 말라말라 잠깐만 아 16 이거 뭐지 2060 2060 2060에 거의 조립이 다 됐습니다 아 이거는 내일 보내고 내일은 아니야 내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일이 아니라 요거 하고 바로 어 당분간이 몇일 동안 책만 써야겠어 너무 많이 밀렸어 너무 많이 책 한 권이 밀렸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소설책 있잖아요 그만큼 정도가 추가할 문서입니다 그게 추가할 문서로 밀린 거예요 여러 가지 책에 제가 책을 쓰는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책을 쓰잖아요 인테리어 책 연예학 책 편의점 책 많잖아요 컴퓨터 책도 이번에 새로 이제 업데이트판이 나오겠죠 그것도 그렇고 추가할 문서가 다른 책 한 권입니다 얘기하다가 잘못 꼈네 미치겠네 아주 그냥 환장하시겠네 진짜 근데 이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이렇게 해서 꼽는 게 편의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픽카드 정백하기도 쉽고 다른 그래픽카드 바꿀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보기가 쉽습니다 보기가 지금 이게 없어 봐요 완전 깔끔하잖아 지금 완전 깨끗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게 쌩그마이 가운데 턱 있는 게 아 마음에 안 들어 이 그래픽카드는 2060 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 바꿀 생각이 바꿀 일이 없을 거 같아요 거의 그럴때는 요걸 다시 이제 여기로 넣어서 어 저 저 높이 있는 쪽으로 제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같이 여기 여기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같이 나오게 해가지고 24핀 전원선이랑 같이 나오면서 선이 같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하면 더 이쁘장 하잖아요 한국에서 쫙 모아지니까 이럴로 넣어서 이럴로 넣어서 이거를 빼서 이럴로 떼서 이렇게 당겨야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이게 낫다.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낫죠. 이게 100% 낫네. 타워 컬러 불빛이 후면팬이랑 거의 똑같죠. 잘 어울립니다. 앞쪽도 똑같이. 아수라랑 불빛이 비슷해서 잘 맞아요.